. 스카니아 200억 투자 경기도 동탄의 서비스센터 건립 스카니아가 경기도 동탄산업단지에 대규모 천단 고객서비스센터를 건립한다. 스카니아와 경기도는 스카니아 본사가 위치한 스웨덴 쇠데러텔리에서 경기도 동탄산업단지에 위화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첨단 고객서비스센터를 짓기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카니아 코리아는 국내 수입 상용차 브랜드 중 한국에 가장 먼저 진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서비스센터만 확충해 투자해왔다. 오는 9월에 대규모 신제품 라인업을 국내에 선보이게 됨에 따라 스카니아는 국내 고객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었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과 맞물리면서 오늘의 투자합의서에 이르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